교과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게 왜냐하면 일단 선생님이 공개특강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교과 수준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교과 수준을 살짝 넘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용력이라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상가함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여기서 사인의 정의가 뭐다, 코사인의 정의가 뭐다, 탄젠트의 정의가 뭐다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상가함수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상가함수를 배워가면서 필요했던 내용들이 수학의 어떤 기본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게 수학의 기본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가함수를 통해서 그걸 또 배워갈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주제를 잡은 건 뭐냐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자 물론 지금 고2나 고3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 저희 뭐 들어보긴 했지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교과세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맞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교수님들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수학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지 학생들이 상가함수를 배워 그 다음에 삼각형을 알아 그러면 그냥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요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어떻게 보면 상가함수를 배웠을 때 굉장히 베이스야 왜 뺐는지 모를 정도로 원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후배들 몇 년 후배지 후배들부터는요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 뺀 거는 뭐 이해가 가긴 하는데 하고만 하는 것 중에 왜 이걸 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사인 법칙 아예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얘기하면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자 요점을 a b c 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각은 뭐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각을 알파라고 할 거야 여기 이 각은 베타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요 점을 각으로 그대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설명 그대로 쓸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대변 마주보는 변을 이제 요 라지 a 와 관련된 보통 스몰 a를 쓰지 그 다음에 뭐 b c 이렇게 여러분들 붙이는 게 좋아 뭐 문제 알아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입해서 할 때도요 이렇게 하는 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가 성립하자는 얘기냐면요 얘가 삼각형에서 이렇게 라지 a b c 각으로도 얘기한다 점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꼭지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를 스몰 a b c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사인 a 분의 스몰 a 이퀄 사인 b 분의 스몰 b 이퀄 사인 라지 c 분의 스몰 c 요 관계가 성립한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가기도 해 그래서 그거 더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이 삼각형이 알고 봤더니 외접원 안에 있는 거야 외접원 안에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외접원에는 뭐가 있을까? 반지름이 있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은요 보통 라지 r 을 많이 써 약속은 아니야 그냥 갈래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표시한다면 이 안에 내접원이 있다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뭘 많이 쓰냐면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 을 많이 쓴다고 왜? 일단은 크기하고 뭔가 관련돼 보이잖아 그렇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 선생님은 사실 얘네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요게 그냥 단순하게 같다가 아니라 e r 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근데 요런 것들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대신 그 정리가 뭔지부터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 요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 코사인 법칙도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하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요 코사인 법칙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해 뭐 제1공식 제2공식이긴 한데 뭐 사실 제1은 잘 안 쓰여 그래서 코사인 공식 또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제2법칙을 많이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쓸까? 오케이 그대로 써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공식 또는 코사인 법칙은요 보통 요렇게 얘기해 일단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잡아 변을 어 저는 a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뀌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세 개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테이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좋아 오케이 뭐 어쨌든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 a 제곱은요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뭐야? 딱 끝나면 그치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래서 코사인 제2공식 그럼 코사인 공식을요 확장된 개념의 피타고라스 정리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자 그래서 얘가 빼기 e b c 하고 코사인 요게 a 하고 같이 가는 거야 a 요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가끔 저는 식을 세 개를 다 외웠습니다 바보짓 한 거지 그치 어쨌든 간에 그러면 b 제곱 이퀄 그럼 여기 있는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 c a 가 되겠지 c a 그 다음에 코사인 b 가 되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여러분들 목숨 남겨놓을게 로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지 보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공식 더 정확하게는 제2 코사인 공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게 코사인 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요게 활용될 때가 일단 많아 그래서 이제 의미가 첫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논술까지 수리논술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수리논술에서는 필요하면 써야 돼 근데 이제 쓸 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왜?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 왜?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그냥 쓰는 건 좀 부담이 돼 그렇다면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써도 돼 워낙 기본에 들어가 교과서에 왜 뺐을지 모를 정도로 기본에 들어간다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은요 한 줄 정도만 쓰고 나서 써도 돼 그래서 그거 근거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단순히 근거만 만들어줘서 선생님이 이거 공개특강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감수와 관련돼 특히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상감수와 관련되니까 삼각형과도 관련되는 거지 삼각형이 여러분들 어쨌든 기본 도형이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성진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사인법칙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여러분들 넓이를 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다 알고는 있지만 노골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 교과서에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노골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자 뭐냐면요 얘네들 여기 길이가 만약에 A라고 치고요 여기 길이가 B라고 치고 여기 끼인각을 세타라고 해보자고 그리고 얘네들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해보자 그럼 S는 어떻게 구해? 그치 여러분들 2분의 1 AB 뭐 사인 세타 또는 끼인각의 사인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옛날에 이게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어 근데 요새는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이거를 교과외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왜?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자 B를 밑변으로 놓으면 높이가 어디에 높이가 돼? 요게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는 당연히 여러분들 삼각형수를 알기 때문에 바로 얘가 A 그치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결국 묶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밑변 B에다가 A 사인 세타라는 높이를 곱하고요 2분의 1 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데 요게 요게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요 바로 그냥 이건 안다라고 전제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바로 유도할 수가 있어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대신 기호체계는요 똑같이 갑시다 A B C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 S를 말하는 방식이 다양해지지 그치 S는요 만약에 내가 끼인각을 끼인각을 얘부터 할까? 얘로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B C 그 다음에 사인 A를 해야지 그런데 싫어요 저는요 끼인각을 요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A C C A로 할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의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 C A 곱하기 사인 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끼인각을 C로 하고 싶으면 이제 A B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의 1 곱하기 A B 그 다음에 사인 C가 되겠지? 왜? 간점만 다른 건지 다 넓이 S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뭐가 성립한다? 뭐가 2분의 1 다 없애버리고요 B C 사인 A 이퀄 C A 사인 B 그 다음에 A B 사인 C가 성립해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건 여러분들 정리하기 나름인데 정리하기 나름인데 식 전체를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나눠보자 이걸로 나누어 보자 나누자고 또는 이걸 곱한다고 해도 상관없지 그럼 여러분들 뭐가 돼? A 분의 사인 A가 됩니다 B 분의 사인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C 분의 사인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니까 선생님 여러 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 불편해서 쓰고 싶다면 쓰고 싶다면 그치 이거 임으로야 자 이거 임으로 뭐가 성립한다? 그치 바로 요거라고 뭐 뒤집어 써도 상관없습니까 요게 성립한다 아닙니까 오케이 됐지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ER은요 자 ER은 이제 여러분들 원의 성질하고도 좀 관련이 돼 원의 성질하고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복습을 할 수 있는 걸로 선생님이 주제를 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원래 원에서 여러분들 두 점을 딱 정하잖아 두 점을 정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얘는요 요렇게 해서 어떤 각도가 하나 생긴다고 그치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중심각이라고 부르지 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들아 이름이 있을 때는 이름을 알아 두는 게 좋아 당연히 배운 용어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꼭 각을 여기서만 따지는 건 아니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또는요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 일부러 선생님 색깔 다르게 할게 또는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빨간색은 잘 알아보는데 파란색처럼 이렇게 삐뚤르면 잘 못 알아보더라고 어쨌든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치 원주각이야 그래서 원주각이라고 해서 얘네들 각은요 다 동일합니다 오케이 이런 건 증명 없이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원주각은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원주각은 어떻게 돼? 그치 중심각의 반이지 아 이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쓰임 강의를 바탕으로 책을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정도만 가자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삼각형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삼각형에 적용을 해보면 대신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이왕 어차피 삼각형을 그리기로 했다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삼각형을 그렸을 때 공간이 남으려나? 모자르려나?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놨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쳐보자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이 요 각을 염두리 라지 A라고 놓고요 또는 이 점을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변을 옆 스몰 A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쪽은 B하고 스몰 B 어 맞아? 맞는데 얘네들은 변화를 시킬 거야 대신 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요 이 두 점을 지금 고정시키려고 고정시키려고 그래서 고정시키면서 샘이 각 이 점을요 요렇게 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지 왜? 그럼 이 각은 변하지 않잖아 왜요?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시키냐면요 이 두 변 중에 한 변이 지름이 될 때까지 지름이 될 때까지 샘이 이동을 시킬게 이 두 점은 픽스라고 했어 즉 A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샘이 요 점을 딱 이동시켜서요 요렇게 만들 거야 중심 진하게 중심 진하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럼 뭐가 형성돼? 그치 직각이 형성돼 그치 직각이 형성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각이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요 각이 A일 때 여답으로 하나 더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지름일 때는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 그치 접선 그리면 얘가 수직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 각하고 요 각하고 더한 게 90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요 각이 빠른 색깔로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 문제하고는 상관은 없어 지금 논하는 거라고 하는 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생각난 김에 요 각이 바로 뭐가 돼? 그치 라지 A가 되는 거지 알고 있지? 그치?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네들 요게 2R이란 말이야? 왜요? 요게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인 사인 A가 나옵니다 사인 A는요 2R분에 스몰 A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R분에 스몰 A가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얘기 물어볼 수가 있어 선생님 근데 이럴 때는 성립 안 하잖아요 아니 이럴 때는 내가 이 값을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거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여기서는요 얘네들은 지금 무시하고 중요한 건 요 A랑 스몰 A랑 요 각도 라지 A는 유지를 시켰단 말이야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은요 여기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원도 안 변했어 원도 안 변했어 그 다음에 삼각형은 변했지만 요 각하고 요 대변은 안 변했단 말이야 내가 왜 이 두 점을 픽스를 했기 때문에 됐잖아 그치 대신 구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서 구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바깥치기 하면 되지 그래서 이 R은요 사인 A분에 스몰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그럼 라지 B와 스몰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걔네들을 고정시키고 딴 걸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변형을 하면 우리 아까 사인 법칙이 뭐였어? 사인 A분에 스몰 A 이퀄 사인 B분에 스몰 B 이퀄 사인 C분에 스몰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넓이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쉽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 염들이 원주각 성질을 좀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이거를 애우다 애운다라는 의미에서 설명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삼각형 원화와 관련해서 성질들을 같이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야 물론 사인 법칙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인 법칙은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인 법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사인 법칙은요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어 사인 A분에 스몰 A 이퀄 사인 B분에 스몰 B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얼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뭐 간단한 간단하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정의라고 배우는 것들은요 잘 보면 P이면 Q이다 구조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의들은요 P이면 Q이다 사실은 문제들도 P이면 Q이다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 이러이러한 조건화에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시오 라든지 뭐뭐를 구하시오 하는데 결국 Q를 구하라는 얘기였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스몰 A 이퀄 사인 B분의 스몰 B 이퀄 사인 C분의 스몰 C 요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어쨌든 정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당연히 얘도 정의니까 P이면 Q이다 구조겠지 뭐가 P고 뭐가 Q일까 라고 물어보잖아 실제로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도 물어보면 학생들이 거의 답변을 못해 염들 선배들이 이거를 공식으로 배웠을 때 조차도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 그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염들 잘못이 아니다 염들 잘못이 아니다 어 이제 교과서 잘못이야 왜냐면 교과서에 이게 나와있을 때 조차도요 이제 뭐 어떤 조건에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가 명확하게 써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자 근데 염들 실제로는요 얘가 Q입니다 얘가 Q에 해당되는 거야 Q 그럼 이제 P가 뭐냐지 자 그래서 P는요 P는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요게 P 아닙니까 요게 A B C고요 여기 각이 A 그 다음에 여기 각이 B 여기 각이 C 요게 P가 아닐까요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얘들아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 이 각과 저 변 요 각과 요 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변이라든지 각의 이름들을 정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베이스지 P나 Q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요게 당연히 P는 아닙니다 그러면 P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서로 간에 언급하기 위해서 기호들을 약속한 거에 불과한 거고 P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요 P는 삼각형 이면이야 즉 삼각형이면 얘가 성립한다 물론 대전제는 그치 기호를 이렇게 약속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왜 싸인 법칙이 중요하냐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물론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는 분명 대부분 달라 달라 그치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성립한다고 말은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리들 수학적 법칙들 걔네들 중에 많은 수들이 전부는 아니야 자 많은 수들이 뭐냐면 사실은 양쪽 다 성립해 양쪽 다 그거를 멋있게 얘기할 때는 동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얘기해? 그치 서로 간에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싸인 법칙은요 동치이자 필요충분 조건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성립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야 뭔 소리예요?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변 3개를 줬어 선분 3개를 줬어 자 이 선분 3개를 모으면 삼각형이 될까? 라고 했을 때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 얘를요 평행이동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자 여기 선분을 요구라고 봤을 때 얘를 각도를 틀면 안 돼 그건 허용하지 않아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평행이동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왜? 삼각형이 되는지 보려면 모아야 되니까 하지만 각도를 트는 거는 어 그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왜요? 자 각도를 틀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거 길이만 알면 돼 왜 길이만 알면 되냐면요 원래 각도를 틀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쨌든 얘네들을 적당히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모으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 길이가 모자라 그럼 어떡하면 돼? 얘랑 얘랑 더 각도를 이렇게 더 눕히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무조건 되나요? 아니지 되진 않지만 이 중에서 제일 긴 변이 제일 긴 선분이요 나머지 두 선분의 합의 길이보다 작으면 돼 왜? 그게 삼각형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니까 이해 안 가? 알았어 자 이 얘기야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도 남은 두 변이 합보단 작잖아 오케이 그거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얘네들 평행이동까지는 허용하지만 이 선분의 각도를 트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얘 삼각형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할래?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선생님이 이거를요 뜯어내서 실제로 평행이동에서 한번 붙여봅니다 음 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그거 하나 조사하려고 여러분들 칠판을 뜯어낼 수는 없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물론 우리가 측정도는 있다고 전제를 깔아야 돼 측정도는 있는 거야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제를 깔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얘 길이를요 A라고 놓고 이 선분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B라고 놓고요 이 선분의 길이를 C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각도기도 있다고 전제를 깔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연장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이 각을 C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연장선을 그려서 이 각을 A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그려서 이 각을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제 잘해야 돼 여러분들 연장선까지 길이 재면 안 돼 길이는요 원래 있는 선분만 길이를 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sine A분의 이 스몰 A 그 다음에 sine B분의 스몰 B 물론 이 B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냐 sine C분의 C를 잤더니 어? 이 콜이 성립해 그러면 삼각형 되는 거야 왜? 얘는 동치니까 왜 동치냐고 묻지마 원래 이 정리는 원래가 동치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sine 법칙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를 따질 때 당연히 필요한 개념이지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자들이 봤을 때 수학자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와 sine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요 거의 동치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학자들한테는 이 sine 법칙은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전자에서 어? 애들이 삼각함수를 알아? 어? 애들이 삼각형을 알아? 둘 다 알아? 당연한 거야 개념상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요런 거 이용해서 우리 어? 뭐 이건 사실 벡타하고도 연결되는 거다 대신 맛은 좀 보자고 맛은 좀 보자고 자 여러분들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되게 유명한 정리 중에 자 요런 정리가 있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미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벡타와 연결됩니다 벡타와 연결돼 선생님 얘기했잖아 필요하면 넘나 들 거야 어? 삼각함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삼각함수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라미의 정리가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벡타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벡타 3개가 있어서 자 요거를 내가 F1 벡타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F2 벡타라고 할게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F3 벡타라고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자 2차원 벡타야 이거 3차원 아니야 X축, Y축, Z축 아니야 2차원 벡타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 벡타가요 어 F1 벡타의 요 건너편 우리가 요거를 세타1이라고 하고요 얘 건너편 얘를 세타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건너편을 세타3라고 했을 때야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라미의 정리를 애우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자 이 내용 자체도 얘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보통 얘들도 동치기 때문에요 뭐 이거는 언급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나 그러니까 이건 쌤이 지금부터 뭐뭐면 뭐뭐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얘도 동치입니다 얘도 왜냐면 거의 염들 싸인 법칙에 다른 모양이라고 봐도 돼 그럼 뭐가 성립하느냐 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요 0벡타이면 0벡타이면 자 얘네들은 다음이 성립해 싸인 세타1 분의 F1의 크기 이퀄 싸인 세타2 분의 근데 여러분들 벡타의 크기는 뭐야 벡타를 내가 선분으로 인식했을 때 그 선분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쌤이 쓰고 있는 거 감이 좀 잡히니 모양 자체가 어때? 이 시계 모양 자체가 싸인 법칙하고 유사하지 그치 어쨌든 간에 F3 자 요게 성립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성립하면 얘도 성립해 얘도 거의 동치야 동치라고 보면 돼 거의 동치란 말 취소 동치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한번 쌤이 제 싸인 법칙 이용해서 한번 증명하려고 증명은요 양쪽 다 됩니다 양쪽 다 돼 뭘로 할까? 음 내 마음이니까 자 그냥 요 원래 쌤이 말했던 요 요걸로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벡타 3개 합이 0이란 얘기는요 이것도 벡타하고 삼각형하고 관련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원래 벡타 3개 합이 0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벡타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 오케이 그러면 또 그것만 가지고도 또 시간 꽤 걸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벡타 합이 0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이 벡타 3개를 적당히 평행이동 하잖아 그러면 다음까지 된다는 얘기야 자 벡타 F1이 자 요렇게 됐다고 쳐보자고 그 다음에 F2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2 그럼 F3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F3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될 리는 없어 왜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벡타의 합성에 의해서 합성과 분해에 의해서 내가 이 세 개를 이렇게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물게 여러분들 연결하면요 벡타의 합성에 의해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뭐야? 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0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고요 얘네들이 삼각형을 이룹니다 얘네들이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이해의 문제야 증명의 문제가 아니야 이해의 문제야 어떤 벡타 3개가 0이라는 얘기는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삼각형을 이룬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벡타 4개 합이 0이면 사각형을 이루나요? 그건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이렇게 해서 0을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형이 안 나올 수도 있어 F1, F2, F3, F4 이럴 수도 있잖아 대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조금 조작하면 조작한다니까 좀 그렇다 순서를 좀 바꾸면 사각형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자 어떻게 조작해요? 뭐 이거 얘네들 얘를 일로 옮기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서 얘 다음에 얘를 쓴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 대신 이제 서로 평행한 게 있으면 그 두 개를 붙여놨을 때는 염들이 사각형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개념상으로는 벡타 4개 합이 0이면 잘만 염들이 구성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 그치? 사각형 되는 거야 대신 이제 그거를 순서를 좀 잘못하면 이렇게 꼬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쨌든 어쨌든 근데 그 벡타 3개는요 꼬일 리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식의 문제야 증명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벡타 3개 합이 0이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재배열을 했을 때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싸인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요 얘네들 각만 알아내면 돼 근데 우리 하나만 알아내면 되겠지 뭐 나머지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벡타의 각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 벡타의 각을 자 요각하고요 자 요각이야 자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프리과정 같은 거 쓸 일이 있으면요 실제로 각은 언급 대상이지 이렇게 따지는 과정을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여러분들 F3가 어떤 거야? 얘가 F3야 각도가 좀 달라 보여요 아니 선생님이 이 그림을 맞그린 거잖아 그 정도는 좀 이해해줘 자 F2는 어때?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어 각의 모양이 달라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그치? 약간 붙는 배열 방식이 다르지 잘 보면 두 개가 그래서 그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요렇게 돼야 돼 즉 얘를요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야 돼 됐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장선 그려서 파악해봅시다 요렇게 연장선 그려서 이 각이 바로 요 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떼어낼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 각은 어떻게 따질까? 요 각 잘 봐봐 요 각 뭐야? 그치? 일직선에서 이 각을 뺀 거야 그래서 얘는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은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이야 이때 빨리 규칙 발견해야지 파이 마이너스 세트 건너편 F1이잖아 세타 원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론 따져도 돼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하러 따져 뻔한데 그럼 얘는 뭘까?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 3일 거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2일 거라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야? 얘도 싸인 법칙이 성립해야지 삼각형이 된 거니까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도 싸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분의 세타 원분의 F1의 크기 왜? 삼각형이 됐을 때는 벡타의 크기가 변역하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싸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F2의 크기 이쪽은 쓰지 않겠습니다 뭔지 알겠지? 그치? 첨자만 바꾸면 돼 자 근데 여러분들 싸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은 오케이 보편적으로 갑시다 싸인 원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싸인 세타잖아 왜요? 라고 물으면 안 돼 물론 이런 것들을 쉽게 따지는 방법 그것도 여러분들 좀 더 후에 다룰 거야 좀 더 후에 다룰 거야 여기 이 영상이 아니라 뭐 다음 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뭘로 바뀌어? 싸인 세타 1으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싸인 세타 2로 바뀌잖아 그치? 얘는 싸인 세타 3로 바뀌겠지? 이식 성립하는 거야? 끝 됐네 그치? 선생님 그럼 거꾸로 증명은 어떻게 해요? 자 거꾸로 증명은요 말 그대로 반대로 가면 돼 자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요게 성립한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면 되는 건데 뭐 답안지를 그렇게 쓰진 않고 흐름은 똑같습니다 반대요 그냥 반대 대신에 이땐 조심해야 될 게 아직은 여러분들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재배열해서 모았을 때 요렇게 재배열해서 모았을 때 요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삼각형이 된다는 걸 모른 상태에서 푸는 거야 그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 되는 거지 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길이와 삼각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왜? 삼각형이 되면 합은 0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을 F1 그 다음에 F2 아직 삼각형이 될지 모르니까 F2 그 다음에 F3 이렇게 재배열만 해놓고요 얘네들 사이에 이제 끼인각들을 조사를 해야지 근데 조사하는 방식은 아까하고 똑같아 그치? 조사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뭐야? 어? 싸인 법칙이 성립하더라 왜? 성립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싸인 법칙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치? 여기서 가져올 수 왜?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어? 봐라 싸인 법칙에 해당되는 게 성립한다 지금 무슨 얘기야? 실제로 얘네들을 벡터를 재배열하면 이렇게 재배열하면 실제로 삼각형이 되더라 그러면 삼각형이 되니까 어떻게 돼? 서로 머리와 꼬리를 물고 무는 삼각형 3개 어? 벡터 3개 합이니까 0이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과 관련된 이런 거 증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뭐 당연히 공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간단한 변의 길이나 각도를 구할 때도 많이 쓰이겠지 자 그래서 일단 싸인은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하자고 자 정리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도 한번 우리 정리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벡터의 내적을 쓰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봐도 돼 물론 코사인 법칙 자체가 벡터의 내적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효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부담이 되면요 얘를 벡터로 조금 수정을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뭐 여러분들 공식은 써라는데 그치? 아까 어쨌든 여러분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얘를 가지고 특히 끼인각을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때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뭐라고 할까 요 변의 길이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A, B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C를 가지고 따진다면요 C의 제곱이 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를 벡터로 어떻게 효과를 내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효과를 내면 돼 자 요거를 벡터 A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벡터 A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A 벡터의 크기를 그냥 스몰 A라고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를 벡터 B라고 하자고 그러면 벡터 B의 크기가 변의 길이인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얘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벡터 C를 도입하나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들 평면상에서는요 벡터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나란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다른 벡터는 얘네들로 표현이 되지 그런데 얘네들은 얘는요 요기에 해당되는 건요 더더욱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쪽에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요거를요 요 벡터를 C라고 적는 게 아니라 뭐 C라고 적어도 되는데 C라고 적어도 결국 A, B로 표현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요 벡터는 여러분들 뭐라고 넣을 수 있나? 요 벡터는 B 빼기 A라고 넣을 수가 있지 뭐 다른 얘기로 하면요 여러분들 A 벡터랑 요 벡터랑 더하면 B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요 B 빼기 A 벡터로 얘를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돼 왜냐하면 사실은 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벡터 뭐 C라고 임시로 도입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요 크기가 C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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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뭘 하냐면 이게 C제곱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B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대형에서 쓰면 뭐야 C제곱이 되겠지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 벡터 크기의 제곱은 우리가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B 빼기 A 내적 그 다음에 B 빼기 A의 내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연산을 하면 자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나와 그건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마이너스 A 벡터는 A 내적 A인데 결과적으로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엇갈려 곱한 게 여러분들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내적 B가 된다고 자 이거를 순서는 조금은 바꿔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시작은 C제곱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때? 자 요거 먼저 쓸까? 그럼 A제곱 요거 쓸까? B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마이너스 자 요게 뭐야?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에 끼인각을 세트했을 때 코사인 세트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이 왜 요게 A니까 요게 B니까 코사인 세트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과는요 그냥 바로 낼 수 있다는 얘기야 뭘로?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그래서 혹시 혹시야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내적 이용해서 여러분들 코사인 효과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코사인 법칙이 빠진 거지 그 용어하고 그걸 명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빠진 거지 실제로 벡터의 내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그치 결국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상감수 이야기 조금 길어지긴 했어 스윙도 나랑 살까 하다가 코사인은 좀 짧거든 오히려 짧긴 한데 더 많이 쓰이긴 해 그럼 여러분들 한번 형태를 조금만 보자 그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상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질문을 포함해서 얘기해야 돼 질문을 포함해서 즉 예를 들어서 요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요 길이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포함해서요 만약에 변 두 개 그 다음에 각 두 개를 물어봤다 각 두 개가 나왔다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러면 이게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 거지 또는 사인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해서요 여러분들 변 두 개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한 개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그치 코사인 공식을 또는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두 개가 나온 건 각 세 개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긴 해 왜냐하면 선생님 각 두 개가 그냥 각 두 개가 아니라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이 변이랑 이 각 예를 들어서 이 변이랑 이 각 이렇게 대응이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도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히려 길이는 이거 두 개 알려주고요 각은 이거 두 개 알려줘서 대응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 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알면 얘 아는 거거든 그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여러분들 원래 여기가 좀 내용이 좀 많아 그래서 선생님도 중간에 끈을 따다가 그냥 한 번에 갔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 법칙 하고요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